클래스 3. 교감학습. 너의 마음이 보여. 뇌파로 귀가 움직이는 센서를 착용 후 커뮤니케이션을 진행. 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지? 내가 센다라고 생각을 한다. 집중. 초집중. 베리 인테레스틱. 상대의 선마음을 이끌어낸 최고의 교감 멍이 다음 무대의 엔딩 요정이 된다. 뭐지? 엔딩 요정? 왜 이렇게 많이 우지게 해? 형정심. 솔직히 내가 아이돌 치고도 잘생겼다고 생각한다. 아니? 아니 잘생긴 건 아닌데. 형이 올라가. 내가 한 말. 내가 동료로 하는데. 봐줄만 하다. 봐줄만 하다. 야. 야. 대답을 대신 귀로 했네. 귀로 대답해 보려고 할게. 야. 너는 우리 엔하이픈에서 제일 잘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지? 왜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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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지금 지우고 갔다니깐. 왜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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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움직이네 진짜. 데뷔 후에 패션에 관심이 많으니까 벌써부터 공합 패션이라고 생각해놨지? 아니? 아니? 솔직히 하창시절 때 인기 많았지? 응. 솔직히 여기서 내가 그.. 약간 싸움 계신 할 것 같다. 아니, 아니. 갑자기? 갑자기? 무슨 스트릿 파이터야? 연습하면서 우리 엔하이프 멤버들한테 답답한 적 많이 있지? 어? 연습하면서? 어? 연습하면서? 어 조금 있는 거 같애 재혜야 수프트에서 항상 바지만 입고 다니잖아 바지만 입고 다니잖아 어? 어떻게 하는거야?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잠이 안 와